안녕하세요 아이치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동대문 옆기떡볶이입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엄청나게 나요 고마워 너무 맛있엉 진짜 맛있었어요 먹방은 완전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찹쌀밥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멘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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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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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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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